개막전 헤드트릭을 기록한 인도 대표팀의 나보니 카오루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리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게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D 게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게임은 정말 좋습니다. 이 게임을 더욱 믿고, 이 게임을 더욱 믿고, 다음 게임을 더욱 믿고, 다음 게임을 더욱 믿고. 오늘 경기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더 많은 자신감을 얻어서 다음 경기에서 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무려 3골을 넣었습니다. 컨디션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오늘의 날이 나왔네요. 오늘의 경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first time man of the match international tournament을 보내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지요? 정말 행복합니다. 프라이플리퍼의 첫 만의 선수 만나봤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정말 기쁘고요. 자기가 오늘 지금 맨홀보더 매치된 게 자기 국제 경기에서 첫 번째 맨홀보더 매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일본 대표팀의 시흥일간 압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의 개인적인 목표와 팀의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대회에서는 당연히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월드컵이 있는데 그 월드컵에서도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이 팀적으로도 갖고 있는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면서 우리 팀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고생해진 팀 선수들. Can you tell me something to your core colleague? Watch the camera. Can you tell something to your core colleague, your playmate? Our team is played really well. After this match, we more gain confidence. Thank you. Our team is played really well. Every player is more too much confidence. We play really well in this match. 오늘 정말 잘했고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자고.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요. 다음 경기도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도의 나부니 카오루 선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감독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저르 감독님이십니다. 네 시저르 감독님이십니다. 승리 축하드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경기에서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경기의 경기 어떻게 되요? 네 감사합니다. 첫 경기에서 승리 축하드립니다. 그럼 너는 투어너먼트에 있는 거에요. 우리 정말 잘했고. 우리 많이 대결을 받았고. 우리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우리의 기회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 축하드립니다. 첫번째 경기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겨서 또 자신감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기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대 0이라는 승리를 가져갔어요. 사실 예상한 스코어였는지 궁금합니다. Did you expect to score the four goals today games? No, I didn't know what to expect. Just from the man to the woman, so this is first tournament. I've been with the woman before this. But yeah, I think they improved and that's it. That's really good. So I couldn't get it. So I'm happy we improved. I didn't expect to score four goals. But yeah, of course, happy with the goals and I think we could score more. 일단 먼저 내 골을 넣을 거라는 걸 기대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생각했던 거보다 많은 골을 넣고 더 지금 상상된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대회에 또 풀리그전이기 때문에 대한국 대표팀하고도 맞붙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In this competition, we have a full lead and you are going to have a game against the Korea.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game against the Korea? Yeah, for us it's important to focus on the next game is China. Yeah, and Korea we have the last game. So it's too fast to say something about them and I didn't saw much about them yet. 일단은 다음 경기가 중국이랑 경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지금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경기 중국 경기 한국 경기까지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 is going to expect a good performance in the Chinese game and the game against Korea also. He is going to expect a good game in the game against China and Korea. I think so. They are all good teams here, so every game will be good. Thank you.